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성추행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 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계획하거나 의도한 게 아니다.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순간의 실수였음을 강조하고 싶었을 테죠. 그런데요. 피해 여성에게도 과연 그 5분이 짧은 시간이었을까요? 가해자가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는 그 기억을 잇는데 5년 아니면 50년 이상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물은 이미 엎질러졌고 정치적 생명도 끝났으니 처벌이라도 줄여보자는 자기 방어 논리가 작용했을지는 모르지만요. 무엇보다 피해 여성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먼저여야 했습니다. 오늘 뉴스의 클로징은 1분 정도 걸렸습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